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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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 차이박이 느껴져 하 this time introduce KPA that girl 너무 예뻐 오마깟 기가 막혀 이건 본인적인 그런 아름다움이냐 말로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할 거야 책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꿈속에서만 나 보는 그런 여자란 말이야 날이면 날 맞다오지 않아 뒷모습이 너무 사랑을 괴롭게 해 착한 나를 자꾸 나쁜 맘을 먹게 해 이건 참을 수가 없어 정말 너무나 괴로워 영화 미녀는 괴로워 볼 때보다 더 괴로워 그녀의 입술은 맛있어 10점 만점에 10점 그녀의 달이는 멋져 달이는 멋져 10점 만점에 10점 그녀의 난리는 머릿결 난리는 머릿결 10점 만점에 10점 그와 내 머리에서 바깥까지 모두 다 10점 만점에 10점 나를 보고 웃는데 10점 말하는 목소리가 10점 만나면 만나 볼수록 어쩜 빈틈이 없어 예서 예서 그녀 때문에 정말 미쳤어 하루라도 안 볼 수도 없어 어제 너무 바빠 하루 쉬었어 그러자 입에 가시가도 쳤어 오우 같은 모습이 너무 사랑을 괴롭게 해 착한 나를 자꾸 나쁜 맘을 먹게 해 눈이 떨어지질 않아 정말 말이 되질 않아 이건 야한 맛나 영화 보다 더 야한 것 같아 그녀의 입술은 맛있어 입술은 맛있어 10점 만점에 10점 그녀의 달이는 멋져 달이는 멋져 10점 만점에 10점 그녀의 난리는 머릿결 난리는 머릿결 10점 만점에 10점 그녀 내 머리에서 바깥까지 모두 다 10점 만점에 10점 제작지행 그녀비스 10점 만점이 10점 1점 2점 3점 더 가진 2점 더 고맙게 해 10점 더 가진 3점 더 가진 3점 더 고맙게 해 감사합니다.